네, 먼저 나쁜 녀석들의 설계장 오구창역의 김상중씨 네, 스쿨빛이 남자리죠 자, 다음은 화이트의 주먹 하나로 서울의 성경의 전설의 주먹 박동천년대 마 동첨씨 네, 성큼성큼 무대에도 나오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유리완 업무가 매각되고 계십니다 같은 선수님들 박동천년대 김아중씨 네, 오늘 워마트의 멋진 생크림으로 앞서랑이단 김아중씨가 무대에 나오고 계십니다 경찰대 추석 출신의 앨범이었습니다 자, 본퀴즈의 혐의를 속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북종체, 노유성 여성 장기옥씨 네, 장기옥씨가 무대에도 돌아오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나쁜 녀석들 더 무대를 가지고 송용호 박수님입니다 네, 올 추석 극장과연을 기대되면서 5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죠 뒤쪽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반갑습니다 나쁜 녀석들 더 무비 우리 주역 분들이시죠 배우분들과 감독님 오늘 제작 보고에 정말 많은 취재진 분들이 와주셨는데 우리 김상중씨부터 같은 역할과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나쁜 녀석들에서 나쁜 녀석들을 데리고 나쁜 놈들을 잡는 큰 설계자 5군 탄력을 맡은 김상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홍석씨 네, 저는 네, 주먹대장 하궁철 역을 맡은 만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영화에서 새로 합류하게 된 천상 사기꾼 광노준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기욱 씨 네, 저는 나쁜 녀석들 더 무비에서 독종시는 고유성 역할을 맡은 장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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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나쁜 녀석들 더 무비를 연출한 감독 손용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다섯 분의 모습만 봐도 굉장히 신선한 조함 그리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궁금한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나오죠 그다음에 paramount 둘 아니 되면 segunda 팀 장기 팀 팀 팀 팀 팀